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D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오늘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지역 R&D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울산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과학기술혁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 방향에 맞춰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시가 제안한 5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안건은 울산시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준비한 혁신체계 구축안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인 울산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 넥석스 환경디자인 연구원 등 61개 기업을 여성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17년 경기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선정식을 열고 우수기업에 대해 시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328명을 신규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84명이 여성근로자였습니다. 또 전체 직원 5,733명 중 여성근로자가 2,833명을 차지해 채용 이후 근무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넥서스 환경디자인 연구원과 GNT는 일자리 창출, 경력 유지 등 여성 인재 활용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시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오늘 서구 복수동 일대에서 주거환경 및 마을환경 조성과 마을주민을 위한 급식봉사 등 재능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마을각국이 자원봉사 프로젝트는 대전시 자원봉사지원센터와 복수동 주민자치센터의 협조를 받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제5기 대전시 대학생연합봉사단과 외국인 자원봉사단 등 총 14개 자원봉사단체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외계층 및 마을주민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정 등 3가구에는 도배와 장판, 샤시 교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주민을 위한 임의용 봉사와 어르신들을 위한 발마사지 등도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30일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제2차 경남 쌀산업진흥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협의회에서 건의됐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올해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설명에 이어 내년도 경남도에서 시행 예정인 쌀산업 관련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쌀생산조정제의 도에서도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들력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확대 등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규모화된 경영체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농작업대행류지원사업과 농자재살포기구입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년 분권형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진정한 자치분권은 재정분권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지난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기년 계획에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목조정, 지방세 확충, 이전재원 확대에 있다고 설명하고, 세목조정은 국세, 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해 지방세목을 확대해야 하며, 세목 신설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30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열었는데요. 이로 인해 3조 7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첫 삽질을 시작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30일 봉동읍 장구리에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은 봉동읍 제네리, 장구리, 둔산리 일원 221만 5천 미터 제곱 부지에 산업용지 171만 9천 미터 제곱, 미니 복합타운 39만 6천 미터 제곱 등으로 구성된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3,44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 중공 예정이며,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시설 등으로 토지 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130여 개, 1만 4,200여 명 일자리 창출, 1조 원 투자 유발, 3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8,5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산업단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1번지로 다시 부특 서고, 또 15만 자족도시를 만드는 중심축으로 삼아갈 계획입니다. K-LEN, 신다혜입니다. 이상으로 K-L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LEN, 신다혜입니다.